됐다, 된 건가요? 됐어? 된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녕하세요 로미의 민성입니다 박수쳐 빨리 알았어 박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재경이랑 다 둘이에요 다른 멤버들 다 어디 갔죠? 수업 같잖아 수업, 레슨 레슨이 있어서 저희 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방송 사정 때문에 브이앱을 못했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 민성이 생일인데 브이앱이 자꾸 끊겨가지고 끊겨가지고 못했어요 제가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비록 살리지 못했어요 그걸 좀 살렸지 좀 살렸긴 살렸는데 도전이 끊겼어 그래서 이제 민성이 생일을 축하하려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민성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네 여러분 댓글을 실시간에 읽어서 그래요 하자 하자 바사님께서 맞아 노력한 거 봤어 봐봐 우리 노력한 걸 알아주셨어 마침 게스트가 또 한 명 있네요 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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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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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성이 형님의 지난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게스트 강민입니다 네 한마디 민성이 형 뭐냐 일본에서 브이앱을 직접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한국에서 와서 축하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아 아 아 아 우리 기사니까 뭔가 이상하다 왜 좋잖아 좋아 좋아 생일 축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이 하이 오 오 강민 게스트가 잘생겼대 일본 가서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가서 저희 스키야키도 먹고 네 스키야키? 스키야키 샤브샤브 비슷한 것도 먹고 오 좋아요 강민이 한마디? 돈가스도 먹었지 돈가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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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먹었어? 돈가스 언제 먹었냐고 지금 방송에서 거짓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아침에 죄송합니다 리셋 리셋 다시 리셋 다시 우리 뭐 먹었지 일본에서? 스키야키도 먹었고요 샤브샤브 비슷한 거 어 그리고 초밥도 먹었고 초밥 언제 먹었어? 초밥 언제 먹었어? 아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 기억이 안 나 뭐 먹었어요 재경이? 밥 먹었죠 밥 밥 먹었던 거 그거 규동도 먹고 규동이요? 네 언제 먹었어요? 규동 언제 먹었어요?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 그거 먹었잖아 우리 우리 제육 비슷한 거 거짓말 맛있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일본은 좀 날씨가 따뜻했는데 맞아 한국 오자 한국 오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어 네 영화권을 도전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곤약젤리 사줘 아 곤약젤리 사드려줘 제가 사드린다고 했거든요 형이 곤약젤리를 제가 곤약젤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줄리엣들이랑 나눠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사줘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사서 나눠드리면 그래 너가 생일이잖아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따뜻하게 입으세요 우리 현아님도 안녕하세요 추워 죽겠어 추워? 추워? 큐트 추워! 민희 오빠 오늘도 잘생겼어요 아 아니에요 얼굴이 부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되게 잘생긴다 아 저희 민희가 우리 사이에서 광대 비만 살 쪄서 광대에 살이 쪄가지고 지금 광대에 살이 쪄서 광대 비만으로 불리거든요 너무 많이 쪄어요 어떻게나요? 살 쪘 살 쪘다 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셔서 자꾸 여쭈시는데 네 다른 우리 멤버들은 지금 레슨 레슨 수업 받으러 갔어요 수업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세 명의 비주얼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비주얼들과 함께 하고 있죠 광민 왕기협 저퇴하거든요 저 오늘 학교 다녀왔습니다 방학했어요? 내일 방학식 합니다 광민이가 벌써 19살이 되네요 네 저 19살이 되요 이제 저 이제 처음 본 게 중학생입니다 영화관 잘 갈 수 있습니다 영화관 네 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했는지 아 저희 크리스마스 때 어디지? 거기가 되게 작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거기도 갔어요 도쿄점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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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부야 근처였어요 시부야 근처 시부야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키야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스키야끼 먹고 그랬습니다 또 강민 사랑이 재경이 영어 좀 해줘요 아 우리가 우리 어제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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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리랑 그거 라디오 나와가지고 영어 했거든요 이거 읽어줘요 한번 읽어줘요 네 잘 읽잖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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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아마 저는 줄리엣QQ 아 저는 줄리엣 하트 많이 누르세요 이제 벌써 2016년 이렇게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몇일이지? 오늘이 28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줄리엣 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모두 잘 마무리하세요 민희 생일 마지막으로 축하하고 축하드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컴백도 얼마 남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줄리엣들 고마워요 내년 처음 해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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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으로 생일 축하해요 지났잖아 그만 얘기해 안녕